배우! 자, 다음 한 번 할게요. 동 respect! 나도! 진짜 질수하다. 진짜 씻어 하잖아. 제란말이 하려고 하거든요. 퀘트에引기! 꼬리까지 머리가 좀лиз군. 진짜 맛있다. 한정 택배. 한정 택배. 너무 깜깜하죠? 한정 택배. 음. 싫어? 많이 싫어. 많이 좀. 햄버할래? 아.. 한식하면 안 돼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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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 아까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 뭐였어요? 아, 미안해. 혁신 혁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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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엇을 부릅시다. 준. 뭐라고? 얼굴을 맡기부래. 얼굴을 이렇게? 하하하하. 네, 좋습니다. 형, 위에 나무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친구다. 어, 있어! 열매 있어! 여기도 있네, 열매! 안 보여요? 아니... 네. 이거 너무 귀엽다.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? 네. 저는 이렇게 막 여행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 입을 때 했었어요. 뭐 만들으셨어요? 막 목걸이랑 반지랑 핸드폰 조기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. 오늘 뭐 만들어보고 싶으세요? 목걸이? 이거 목에 딱 붙는 거가 예뻐 보이던데. ASMR랑요? ASMR도 다 좋아하는 취향이 따로 없더라고요. 저는 이거가 싫어요. 이거 입을 싫고 이런 거. 아, 이거 브러쉬로 막 이렇게 쓰세요. 이런 거. 머리가 없는 거. ASMR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너무 내가 하고 싶다고 했는데 매니저님이 이거 이미 지나갔다고. 네. 아, 너무 맛있게 또 인사할 때 아, 너무 맛있게 또 인사할 때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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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또 인사할 때 이거 그거 같아. 슈팅 스타 입안에서 터지는 녀석. 아, 저거 말이야. 미셔낼야 돼. 으흠. 오케이. 오케이. 어떡해. 얼른 안 눕고. 킁님 잘 어울리세요. 근데 이거 딱이야, 딱이야. 네. 별 abstraction, 십섭해? 아니. 왜요? 아 귀여워 쟁둔 말이야 아니 이 둘 다 애기 같아 원래 있어요? 키우는 애기예요 아 키우는 거예요? 아니 봤어? 고양이 엄마한테 나와봐 아 진짜 귀엽네 지금 나를 보고 항상 놀랐어 고양이가요? 응 애기 두 마리인데 어디 있어요? 여기 밑으로 확 숨었어요 너무 예쁘게 생겼었어 난 고양이 조금 무서워하는데 애기 고양이가 진짜 귀여운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여기 하얗고 한 마리는 까매 저는 아까 연기하시는 줄 알고 너무 잘해 연기를 아 귀여워 쟤 두 마리야 나 갈게 갈게 진짜 안 나와 진짜로 진짜로 맛있겠다 쟈왕 이거 편집하면 짱 맛있는 곳이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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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하세요 가 흐흐흐 지금 좋아요 저 슬픈 머리잖아요 거의 지금 이혼할 것 같아 하지만 유명이 살짝 나와요 네 여기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상입니다 오늘은 강민경님과 최정모님의 기획곡을 뮤직비디오 찍었는데요 저는 노래도 너무 좋았고 현대의 여성처럼 옷도 입고 예쁘게 머리도 하고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주산이 꼬리 소플리 바이바이 조심하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스페어 스페어 미션 공중 Souls 소독 시생각 시장 서비스 숙소 설치부터 바로 설명 비교 이제 소독